자, 뷔스 집업이다. 뷔스 집업. 뭔가 느낌이 귀여운데?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을 찌르고 있어요. 먹어봐, 먹어봐. 너무 맛있다. 맛있겠다. 살 찌우는 거야, 완전식 좋아. 너무 오랜만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바로 그런다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건 옥수수. 일단 화장실에 갔어 다시 생각해볼게요. 뭔지 모르게 개운하네요. 오늘 저의 여행룩을 설명드릴게요. 오늘 저의 여행룩은 세상에 불만 있는 여고생이랄까? 형아, 이제 락할 것 같죠? 락. 고마쭈 많이 짱. 제가 못 먹을 것 같죠?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나의 무서움. 무섭다. 너무 많은데? 큰일 날 뻔했어요. 구매 후 가급적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서둘러 먹었어. 먼저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콘 트위스트. 오! 음료, 음료. 콘칩 맛이 나는데요? 그 다음, 덩킨의 시그니처 메뉴. 이거 썸네일이다. 너무 맛있어. 느껴지세요? 팔짱 올라가는 소리. 너무 맛있어. 그 다음으로는 앙버터. 와. 딱 이 센스. 4분의 1 해라. 짠. 아무것도 없는데? 응? 이거 뭐예요? 점이에요. 내가 먹어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먹은 것 중에 1위는 역시 명불허전 글레이즈드. 친구 글레이즈드. 찹쌀. 기억났다. 우유소금, 우유소금 도넛. 우유랑 소금 맛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네요. 그럼 전 마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이런 거 알죠? 뷰티 유튜버들이 하는 거. 보도 가자. 멋있겠다. 저는 모험 중이에요. 모험. 자유를 찾아 모험. 슝. 와. 너무 예쁘다. 여러분. 짝짝짝짝. 전주예요. 오. 뽀끼도. 뽀끼도 이거다. 캡슐 은색뽀끼. 뭔가 코인 교환기가 있네요. 전통과 현대에 만드는 거. 이런 거. 뷰티가 있었어. 어. 1년 은새야. 1년 은새. 9월 집안 사람께요. 화목하지 못하니 좋다가도 나빠지기 쉽 마시겠죠? 네! 애고파요. 황! 제가 이번에 대회를 끝나고 깊은 생각을 했어요.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사람 더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닐까 오 더 탄수함 밥도 맛있어 숯불에 구웠어요 숯불에 맛있다 맛있겠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을 찌우고 있어요 버 덩버 덩 맞아 먹어보세요 살 찌우는 거야 완전 진짜 아하 제가 안 먹어서 그렇지 엄청 잘 먹어요 꿀 꿀 꿀짱을 주는 것 봐 눈에서 꿀이 아니라 피자에서 꿀이 떨어진다 그거 해보고 싶어 회전초밥집에서 회전초밥 몇 접시 먹는가 그 다음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